일단 골프에 필요한 요소 뭐가 있느냐.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.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부분이 있어야 이 요소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내 스윙에 내 스윙을 만들어서 거리를 많이 내보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일 필요한 요소 세 가지는요. 바로 첫 번째 정타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입사각 그리고 세 번째 헤드 스피드. 이 세 가지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지만 우리가 거리를 많이 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럼 이 요소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. 정타 당연히 아시죠. 정타는 뭐냐. 이 클럽 헤드의 가운데 부분이죠. 스윗 스팟이라고도 하는데요. 이 클럽 헤드가 이렇게 치게 되면은요. 똑바로 잘 맞았을 때 흔들림이 없어요. 스윗 스팟에 맞으면 정말 맞은 느낌도 안 나죠. 그렇죠. 그리고 대부분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. 손에 뭐 느낌도 안 나. 그렇죠.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. 그게 바로 이 가운데 부분에 잘 맞았을 때 스윗 스팟이 맞는다. 이게 정타라고 얘기들을 합니다. 그런데 이 부분에 맞으면 많이 흔들리게 되니까요. 내가 아무래도 클럽을 강하게 잡으면서 공을 치기 때문에 더 힘이 들어가고 거리가 안 나간다라는 거죠. 그래서 스윙을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아무래도 여기 가운데 스윗 스팟에 맞게 되면 정타를 맞게 되면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정타가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뭐냐. 입사각입니다. 입사각이라는 건 뭐냐면요. 우리가 백스윙을 들고 다운스윙이 될 때 하체가 움직여지면서 리드가 돼서 클럽이 끌려오고 이 클럽헤드가 공쪽으로 접근하는 지금 이 각도 있죠. 이 각도가 굉장히 좋아져야 이 각도가 이 클럽헤드가 내려오면서 공에게 접근하는 이 각도. 이 각도가 좋아야지만 거리가 많이 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. 너무 가파라도 안 되고요. 너무 또 뒤에서 완만하게 들어와도 거리를 우리는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 두 번째 요소가 입사각이고요. 세 번째 요소는 뭐냐. 헤드 스피드죠. 다 아시잖아요. 헤드 스피드야 뭐 클럽헤드가 얼마만큼 슝. 빨리 지나갈 수 있느냐가 바로 이 헤드 스피드인 겁니다. 그러면 이 세 박자가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리를 충분히 낼 수가 있다는 거죠. 자 근데 왜 거리가 안 나가느냐.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스윙을 하는데 그게 가장 큰 원인이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. 백스윙 탑이라는 거예요.